앞으로는 야식 끊자고 살 빼자고 다짐했는데 오늘 밤도 야근 끝나나니 발걸음이 나니 그래 프라이드 시켜먹고서 시원하게 학생들 좀 봐 오백한가 어느샌가 내 눈앞에 지내는 노력인데 오락오락 이 눈앞에 지킨 단골 가루 들고 바늘 쪼개며 지금 못 속세하얀 속세 오락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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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.. 오락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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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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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